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 줄 알텐데 확실하게 약조해 주시겠소 문노 이병수 아무도 모르는 운명 왕통은 성골의 아들이 있지만 무게로 이어지는 인통이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그 세력을 유지하기가 힘들다 대원신통의 사도 황후는 진골정통의 지소태우가 건재한 현재로서는 동륜이 태자로 책봉된 것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었다 동륜은 자신이 낳았으니 대원신통이지만 손자 백정은 진골정통인 만호가 낳아 진골정통이다 같은 손자임에도 지소태우는 사도의 소생인 동륜과 숙명의 소생인 금륜을 자별했다 사도 황후로서는 손자 백정이 대원신통이 아니라 진골정통인 게 늘 불안했다 동륜에게 후비 윤궁이 있긴 하나 딸을 낳은 데다 그녀 역시 진골정통이라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다 혹독한 시십살이를 한 며느리일수록 시어머니의 전철을 밟는다고 했던가 사도는 자신을 내치고 숙명을 황후에 앉힌 시어머니를 그대로 따르려 도끼를 품었다 복수일 수도 있고 대원신통을 위한 대의일 수도 있다 지소태우의 딸인 며느리 만호를 내치고 미실을 퇴자비로 앉히기로 마음먹었다 자신의 조카를 남편의 후궁으로 만들고 이제는 며느리로 삼으려는 것이다 미실에게 온 마음을 빼앗긴 세종에게는 미안한 일이다 그러나 미실의 직위를 왕실의 색신에서 태자비로 올리는 것으로 하면 그만이다 미실이라면 어금니부터 무는 지소태우가 어찌 나올지 그것이 두렵긴 하다 그러나 다행인 건 숙명이 이 화랑을 따라 출공한 후 부쩍 흑륜사 출입이 잦으며 정계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 듯 했다 마음 같아서는 대원신통의 다른 여인으로 태자비를 삼고 싶지만 동륜 태자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는 대원신통의 여자는 미실밖에 없다 일단 미실이 사통으로 남아 동륜의 아들을 낳으면 길은 여러 가지로 열릴 것이다 미실이 아들만 낳으면 무슨 명분을 만들어서라도 태자비를 바꾸든지 그게 여의치 않으면 동륜이 왕유를 이어받은 후 황후를 미실로 앉히고 만후를 후비로 삼으면 된다 그러면 대원신통인 미실의 소생으로 왕통을 이열 수 있는 것이다 진흥제의 어린 친구이자 연인이었던 사도에게 지구지순한 옛 모습은 이제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황후는 원화가 되어 삶을 만끽하고 있는 미실을 은밀히 불렀다 그래 화랑도에는 별거 없고 예 마마 늘 화기애애하고 활기가 넘칩니다 요즘은 안 먹어도 기운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아주 물 맛난 물고기 같구나 하긴 패기 넘치는 화랑도를 거느리고 있으니 그럴만도 하지 네가 괜히 새꽁지신이겠니 황후는 평소와 달리 근엄하면서도 새초롬하게 말했다 말투도 네가 그러면 그렇지 별 수 있겠니 하는 빈장거림이 묻어났다 그제야 심상치 않은 황후의 눈치를 챈 미실은 표정을 바꾸어 황후의 안색을 걱정했다 마마 안색이 침울해 보이십니다 무슨 언짢은 일이라도 언짢다기보다 걱정거리가 있어서 너와 상의를 좀 하려고 불렀다 무슨 걱정이기에 이리 심각한 안색을 하시는지요 새삼스러운 건 아니고 동륜이 만호한테서 백정을 얻었지 않느냐 너도 알다시피 동륜은 대원신통이지만 백정은 만호를 따라 진골정통이 아니더냐 동륜이 태자가 되려면 우리 대원신통의 운신이 넓어지고 있는 터에 백정이 진골정통인 걸 발판으로 태후가 다시 새를 일으키지 않을까 마음을 놓을 수가 없구나 그럴 수도 있겠군요 권력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딸들을 돌덕 돌리듯 하는 위인이니 황후는 미시를 한참 동안 빤히 바라보다 명령조로 말했다 그래서 말인데 네가 쇠기를 박아라 예? 무슨 말씀이신지 네가 동륜의 정비가 되어 아들을 낳아 아이의 세 손까지 대원신통으로 후계를 잇자 마마 제가 어찌 태자의 정비를 내 알기로 너는 원화로 만족할 성품은 아닌 걸로 아는데 너의 미색과 지략이면 충분히 황후도 되고 태후도 될 수 있을 게다 내가 황후와 태후 자리를 내게 이어주면 우리 대원신통의 앞날은 단탄대로가 되지 않겠느냐 너에게도 가문에도 이보다 더한 영광이 어디 있겠느냐 사도는 미실의 가슴 속에 바라하지 못한 씨앗처럼 담겨있던 야망에 빛과 물을 쏟아부었다 빛과 물을 먹은 미실의 야망은 단박에 숨을 쉬기 시작했다 그야 그렇지만 태후마마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연히 지금 당장 태자비를 바꾸려 들면 펄펄 뛰겠지 또 바꿀 명분도 없고 그러니 네가 태자의 아들을 생산하고 나서 차차 기회를 엿보아야지 천하의 지소 태우라 해도 세월을 이기겠느냐 더욱이 이 화랑과 딸을 잃은 후에는 불심이 깊어져 정사에는 등 안시하는 눈치더라 태자가 보위에 오르면 그때 너를 황후로 간택하면 된다 아, 예 저... 마노 태자비가 태후마마의 딸이라 마음에 걸리신다면 혹시 후비인 윤궁을 태자비로 삼으심은 어떨는지요 미실은 속내를 너무 금방 드러내면 경거망동이 돌 것 같아 에둘러 보았다 뭐? 윤궁? 예 덕망도 있고 조신하며 기품도 마누나 저보다는 나은 줄로 압니다 그렇기는 하지 하지만 윤궁은 동륜과 궁합이 잘 맞지 않는 것 같다 게다가 김알찌가문으로 진굴정통인데다 아비 거칠부는 태후의 충신 아니더냐 설사 딸을 위해 우리 편에 서준다 해도 무리가 있을 것이다 지난번 태자책봉 때만 해도 차마 우리 편을 들지 못하고 관망만 하다가 겨우 윤궁을 태자비로 삼겠다니 마지못해 입김이나 보태지 않더냐 윤궁이 사촌이라 마음에 걸리는 모양인데 그럴 것도 없다 네 인생과 가문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알겠느냐 사도는 회유가 아니라 령으로 들린 만큼 단호하게 못 박았다 미실도 그 뜻을 잘 새기겠다는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주워 까렸다 황후 미실의 마음은 들뜨기 시작했다 사실 황후가 이모 사도만 아니면 진작 탐내볼 만다 했다 자신을 향한 진흥제의 마음과 언행이라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하지만 삼생을 같이 하기로 맹세한 이모를 두고 그럴 수는 없었다 그런데 동륜이라면 그것도 이모 사도 황후의 뜻이라면 못할 것도 없다 이제 사내의 마음을 얻는 건 일도 아니다 그렇지 않아도 동륜 태자가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다 다만 아버지의 후궁이요 숙부의 아내라는 점이 그의 마음을 붙들어 두었을 것이다 그러나 막상 자신이 나서면 그깟 마음 허무는 것쯤 잠깐 일깨다 그런데 그것으로 정말 태자비가 될 수 있을까 미실은 들뜬 마음을 진정시키지 못했다 황후의 말대로 태자비만 되면 당연히 황후가 되고 태후는 늙으면 자절로 되는 것이다 더 무엇을 바라리야 더 무엇을 망설이리야 미실은 중대한 결심을 할 때의 버릇대로 눈을 새초롬히 뜨고 입술을 앙다물었다 세종의 아들 하종과 진흥제의 아들 수종을 낳은 미실의 몸은 옛날의 청순하고 가녀린 몸매는 아니다 대신 바다에서 막 건져낸 미역에 매끄럽고 촉촉한 점액질 같은 관능이 온몸에 흘렀다 미실은 변하는 제 몸을 잘 이해했고 어떻게 써야 할지도 잘 알았다 동료는 그저 자애로운 미소만으로도 끌려왔다 농혐한 방술에 동료는 금방 혈기가 녹았다 하루도 미실을 찾지 않으면 견디지 못했다 미실은 낮에는 태자궁에 있다시피 했고 밤에는 세종이나 진흥제 처소로 돌아갔다 태자에게 미실이 없는 밤은 하루보다 길었다 황후에 대한 욕심으로 시작한 일이지만 생각보다 동륜이 너무 쉽게 그리고 깊이 빠져드는 바람에 미실은 오히려 당혹스러웠다 일편단심인 세종도 마음에 걸리고 때때로 진흥제를 모셔야 하는 것도 벅찼다 무엇보다 자신의 중매로 동륜에게 시집 온 동생 윤궁도 마음에 쓰였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다 제 탓이다 남편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것은 제 능력이 그것밖에 안 되는 것이고 아들을 얻지 못한 것은 제 운명이 그것밖에 안 되기 때문이다 미실은 모든 잡생각을 털어버리고 오로지 태자비를 향한 야망만 키웠다 그렇더라도 동륜의 마음은 잡아도 돼 몸은 멀리하고 싶었다 마침 동생 미생이 놀러와 고달픈 사정을 털어놓았다 요즘 내 몸이 말이 아니다 이렇다 무슨 일 당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 새삼스레 왜 그래? 폐하와 전군이 더 자주 찾아? 아니 그분들이야 종종 찾으시니 크게 힘들 건 없지 태자가 문제야 태자라면 동륜? 태자가 동륜 말고 또 있니? 이제 태자까지 모셔? 형제도 모자라 아들까지 또 어무했다 그러니 내 몸이 성하겠냐고 태자는 못 모시겠다고 해 폐하를 모시고 있으니 거절할 명분도 좋잖아 그게? 에이 그만 두자 미실은 사도 황후의 뜻이 너무 엄청난 일이라 차마 발설할 수가 없었다 진중하지 못한 미생이 일도 성사되기 전에 사다를 낼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뭐야? 왜 말을 하려다 마라? 그냥 그런 게 있다 그나저나 너 너무 사치하고 물러나다는 소문이 있던데 어떻게 된 거냐? 왜 이래? 무슨 말 못할 사연이 있나본데 그래서 공연히 말꼬리를 돌리는 거지 뭐야? 뭔데 안색까지 수척해지면서 끙끙 알려냐고? 네 소문의 진상부터 말해봐 누나도 알잖아 내가 워낙 교재가 넓다 보니 씀씀이가 좀 많은 거 그리고 인물이 출중에 여자들이 따르다 보니 공연히 질투 많은 여자들이 보태서 소문을 낸 거야 정말이야 걱정하지 마 자 이제 내 소문의 실체는 밝혀졌고 이제 누나 고민 얘기해봐 그래도 나만큼 누나하고 잘 통하는 사람도 없을 텐데 누가 알아? 내가 도움 줄 수 있는 일인지 너 뺑세코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 있어? 뺑세까지? 이거 아주 심각한 일인가 본데 알았어 목숨 걸고 약속 지킬게 미실은 거듭 비밀 유지를 약속받고 사도 황호와의 계책을 털어놓았다 그러기에 몸도 마음도 너무 힘들다고 하수연했다 예상대로 미생은 몹시 놀랐다 그러면서도 누나가 황호가 된다는 사실에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돕겠다고 나섰다 그러니까 태자를 적당히 다른 데로 돌리면 되겠네 누나를 두 번 찾을 걸 한 번으로 줄이게 아니지 그보다 더 줄이면 안달이나 절대 마음이 떠날 수 없지 달궈진 몸이야 다른 여인이 풀어주면 되는 것이고 미생은 자기에게 맡기라며 희따운 미소를 지었다 미생도 누나 못지않게 미생이 뛰어난 화랑이다 그가 손을 내밀면 잡지 않는 여인이 없었다 화랑과 낭두들 사이에서는 빈축도 사지만 누나가 원화이자 실세인 미실이라 직접 대놓고 질책하는 사람은 없다 누나의 구충을 안 미생은 동년배의 동륜을 동반하여 어색에 나서게 했다 술청이고 여염집 규수고 미색이 한다 하는 여인은 두 사람의 노리개가 되었다 그러나 그 어떤 여자도 미실만 못했다 목마를 때 어설프게 목을 죽이면 더 갈증을 느끼듯 동륜은 미실의 품을 파고들었다 아무리 새궁이라 하나 미실도 마음이 없는 성교는 괴로움일 뿐이었다 더군다나 연로한 진흥제나 배려 깊은 세종과 달리 동륜은 거칠게까지 했다 다행히 일찌감치 태계가 있었다 일단 목표는 이룬 셈이다 이제 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목적을 이룬 마당이라 태자가 가까이 오는 것조차 싫어 태아를 빌미로 거리를 두었다 그럴수록 동륜은 안달을 내었다 미실은 보체는 동륜을 달래며 아들 낳기만 고대했다 세종에게서도 아들을 낳았고 진흥제에게서도 아들을 낳았으니 마음으로는 또 아들일 것만 같았다 아들이기만 하면 사도 황후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만호를 후비로 삼고 자신을 태자비로 삼을 것이다 그게 여의치 않으면 태자비까지는 만호가 하더라도 동륜이 보위에 오르고 나면 황후는 자신의 자리가 둘 것이다 그 생각만 하면 동륜의 성화도 견딜만 했다 태자를 열심히 밖으로 돌리는 미생의 도움도 큰 힘이 되었다 간절한 마음으로 열 달을 기다려 낳은 아이는 딸이었다 사도와 미실은 하늘을 원망했다 자신들의 야망이 지나친 욕심이었나 자책도 해보았다 그러나 한 번 먹은 야심은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아이는 또 낳을 수 있는 것이다 속을 모르는 동륜은 다음에 낳으면 아들일 것이라고 위로했지만 몸도 마음도 상한 미실은 만사가 귀찮았다 그럴수록 삼생을 같이 하기로 한 황후와의 약조와 자신의 황후 자리를 떠올리며 기운을 내 동륜을 맞곤 했다 그러자니 심신이 남의 것처럼 무거웠다 부대끼다 못한 미실은 가까이 지내는 후궁들을 불러들여 연회를 열고 동륜과 어울리게 했다 미실의 바람대로 동륜은 그 중 진흥제의 후궁 보명궁주에게 마음을 빼앗겼다 그러나 보명은 미실과 달랐다 대왕을 모시는 후궁의 몸으로 대왕의 아들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거절했다 미실에게도 보명에게도 마음대로 다가갈 수 없는 동륜의 몸은 주차할 수 없는 불덩이로 변해갔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 도도하게 닫힌 보명궁주의 처소 대문 앞에 한 사내가 주위를 살피며 서상거렸다 한참을 망설이던 사내는 담을 타넘었다 몸이 담장 안쪽 땅에 떨어지는 순간 큰 개 한 마리가 비호처럼 달려들었다 제 몸을 일으킬 사이도 없이 개는 사내의 몸을 물어 옷까지 흔들어대듯 흔들었다 비명을 듣고 시종들이 달려왔을 땐 이미 사내의 몸은 만신창의가 되어 있었다 숨을 거둔 사내는 태자 동륜이었다 태자가 개에 몰려 죽은 사실은 서랍을 바닥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아들을 잃은 진흥재의 비통함은 극에 달했다 장소가 자신의 후궁인 보명궁주의 처소라니 도저히 묵과할 수 없었다 분기 탱천한 진흥재는 사태를 소상하게 밝히라 명했다 동륜태자의 망측한 죽음에 조금이라도 연루된 사람은 누구든 물꼬를 낼 태세였다 미실미생 남매는 두려움에 서랍어를 빠져나와 몸을 숨길 수밖에 없었다 원성 밖으로 원화 미실이 피신하자 화랑도는 또 한 번 술렁했다 좀 싱겁게 되긴 했지만 문도들은 인과응보라 환호했다 반면 미실을 따랐던 설도들은 풀죽은 채 부재 서론랑의 눈치만 살폈다 서론랑은 아예 시리에 빠져 일손을 잡지 못했다 원화가 없어졌으면 당연히 예전의 풍월주 세종이 다시 맡아야 했다 하지만 세종 역시 미실을 따라 나가 부재인 서론랑이 화랑을 이끌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부재조차 정신을 놓고 있으니 소유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문도들은 이 기회에 문화랑이 풍월주를 맡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중론을 모았다 문노는 단호하게 일축했다 마치 분란이 생긴 집에 들어가 도둑질을 하는 것 같아 내키지 않았다 문노는 미실의 일을 다른 화랑들처럼 좋아하지 않았다 적에게 승리감을 느끼려면 적이 가장 강할 때 맞붙어 싸워 이기거나 단판으로 항복을 받아내거나 계략을 써 아예 전의를 상실하게 만들 때다 그런데 지금 미실은 자초한 일이기는 하나 궁지에 몰려 있다 그런 적에게는 싸울 수도 단판을 지을 수도 계략을 쓸 수도 없다 자신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적이 자멸한 것이다 오히려 씁쓸하고 싱거웠다 제 세상이라도 만난 듯 흥분한 문도들은 노골적으로 문노를 풍월주에 주대하려 했다 하지만 문노는 이들을 자제시켰다 여러분들이 나를 따라주는 건 고마운 일입니다 그러나 제가 풍월주가 되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원화는 애초부터 무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원화는 없었던 걸로 하고 원래대로 세종전군이 풍월주가 되어야 합니다 당장은 사정이 있어 낭전을 비우셨지만 곧 돌아오시리라 믿습니다 그때까지 부재 설화랑이 낭정을 이끌어야 할 것이오 여러분들도 합심하여 부재를 도와 어수선한 낭전의 분유기를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부재도 지금 미시레일로 제정신이 아닌 듯합니다 세종전군 또한 언제 돌아올지 기약도 없고 또 돌아온 데도 다시 풍월주 자리를 맡아줄지도 의문이니 차제의 문공께서 풍월주에 올라 낭정을 튼튼히 하는 것이 옳을 줄 압니다 비보를 비롯해 화랑들은 문노에게 강력히 주청했다 아닙니다 화랑도의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엄연히 부재가 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제가 풍월주에 오르는 것은 모의에 의한 찬탈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숭고한 화랑도 정신에도 어긋날 뿐더러 저 자신 떳떳하지 못해 응할 수 없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원칙을 지켜 세종전군이 오실 때까지 부재가 그 소임을 대행해야 할 줄 압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부재가 그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해 보필해야 할 것입니다 문노는 단호했다 분분했던 화랑과 낭두들도 더는 권할 수 없었다 한편으로 문노에 대한 신의와 충성심을 더욱 키웠다 문노는 설 화랑을 이전보다 깎듯이 대하여 본부기를 보였다 망연자실하고 있던 서로는 문노의 도움으로 간신히 낭정을 꾸려나갔다 서로는 마음 같아서는 미시를 따라가고 싶었다 하지만 곁을 지키는 세종도 걸리고 따라 나가면 화랑에서 제명시키겠다는 문노의 제지도 있어 그냥 머물러 애써 마음을 주술렀다 나이도 손 위이오 모든 낭도들이 추앙하는 문노에게 낭정을 일임하다시피 했고 의지했다 동륜 태자의 망측한 죽음으로 통안에 젖은 것은 진흥제뿐만 아니라 거칠부도 그에 못지않았다 승복차림으로 산천을 유람할 때는 세상의 흥망성쇠가 부지럽게 여겨지고 만사에 근심도 없고 갈등도 없었다 이차둔의 죽음을 보고 절집을 찾아다니며 부처와 부처의 가르침을 알아보겠다고 세상을 떠돌던 그때가 사무치게 그리웠다 객기에 불과했지만 용기는 가상했다 어찌 생각하면 그만큼 현실과 환경에 부족함이 없는 철부지의 성장통 같은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애지중지한 딸이 청상이 된 지금이야말로 속세를 떠나고 싶다 그러나 이미 사바세계에 깊숙이 담긴 발을 빼낼 용기가 없다 나이 스물에 청상이 된 딸을 바라보는 거칠부의 마음은 고해라는 생각만 가득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딸이 후비로 들어가 변변히 남편의 사랑도 받아보지 못하고 청상이 되었으니 그 모두가 아비인 자신의 욕심에서 비롯된 일인 것만 같다 그러나 그런 자책을 한들 이미 벌어진 일 괴롭기만 했다 거칠부는 혜량을 만난 것부터 잘못된 일이라 여겨졌다 그때 고구려 땅에서 혜량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가 자신을 신라인이라고 알아보지 않았다면 거기다 자신이 신라의 장수로 고구려를 정벌하러 오리라고 내다보지만 않았다면 법사의 말을 그리 신봉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신봉으로 딸 윤궁이 만인의 울어름을 받을 거라는 예언인지 담내인지 모를 말을 믿고 이를 추진한 것이다 법사의 말을 그저 추권으로 만들었다면 이런 괴로움은 당하지 않았을 것 같았다 엄청난 불행을 당했을 때 그 원인이 자신이라는 자책이 될수록 원망할 누군가를 찾게 된다 그 누군가를 밟고 자책의 구덩이에서 벗어나고 싶은 게다 원망을 해본 데 자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쓰러질 듯 무거운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 에멜무지로 흑윤사 혜량을 찾았다 흑윤사에서 국가적 행사가 있을 때 관료들과 참석했지만 개인적으로 찾아온 건 오랜만이다 자주 드나드는 부인을 통해 소식은 듣고 있어 낯설지는 않았다 혜량은 지소태우와 진흥제로부터 깊은 도를 인정받아 승통이 되었다 처음으로 백조와 강회를 열어 중생을 계도하고 어려운 불도의 법을 쉽게 풀어 전파하는 등 자신의 말처럼 활발히 법사를 펼치고 있었다 얼마나 상심이 크십니까 혜량은 오랜만에 만난 거칠부를 자신의 처소로 안내해 차를 따라주며 위로했다 일로 무엇하겠습니까 차마 딸아이를 볼 수가 없습니다 왜 아니 그러시겠습니까 불심이 깊은 이찬댁의 불행을 부처님께서 보고만 계시지는 않을 겁니다 다 제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라 자책이 됩니다 한편으로는 자꾸만 법사가 원망스러워지기도 하고요 제가 신라 사람임을 알아보시고 장수가 되어 고구려를 정벌하러 온다는 것까지 내다보신 법사가 제 딸을 보시고 장차 만인의 칭송을 받을 것이라 하셨으니 아 얼마 전에도 모녀분이 다녀가셨는데 다시 보아도 따님의 인상은 그러했습니다 청상이 된 걸 보시고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만인으로부터 칭송을 받을 것이라기에 황후나 태잡이라도 되려나 했지요 아 저는 인상을 말씀드렸는데 이찬께서는 운명으로 받아들이셨군요 아니 그럼 제가 처음부터 법사의 말씀을 고쾌했다는 말씀입니까 그때 분명 법사께서 딸아이의 앞날을 내다본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거칠분은 그저 신세 타령 삼아 한 말인데 해량이 지레 발뺌이라도 하는 듯해 섭섭했다 제 말이 온짢으신 모양입니다 물론 인상이 운명을 결정하는 수도 많지요 또 운명이 인상을 바꿔놓기도 하고요 그때 처자의 모습은 어린 나이임에도 자애스럽고 인자한 모습이 많은 사람을 품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인상이 좋은 것뿐이지 팔자가 그런 건 아니라는 말씀 아닙니까 정말 제게 원망이 많은가 봅니다 굳이 팔자라 하시니 드리는 말씀인데 이제 처자 나이 20입니다 지금까지는 부모의 팔자에 얹혀 살아온 인생이라면 이제부터는 자신의 팔자대로 사는 게 아닐까요 너무 그렇게 절망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 그런 인상을 주신 것도 다 이유가 있으시겠지요 그럼 아직도 뭔가 기대할 게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당연하지요 앞날이 창창한 처자 아닙니까 이거 그저 하소연이나 하려고 왔는데 너무 지나친 위로를 받는 것 같습니다 뭐 좋은 게 좋다는 말씀이겠죠 글쎄 제가 실없는 소리는 할 줄 모르는데 아마 그렇게 들리시나 보네요 아무려나 부처님의 깊고 깊은 심중을 믿으십시오 사람의 운명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래도 너무 속물인가 봅니다 다 끝났다 싶었는데 막상 법사의 말씀을 들으니 또 혹시나 하는 미련이 듭니다 속세에 살면 모두 속물이지 속물이 따로 있나요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필요한 것이고요 속물이라는 걸 아시면 열심히 불도를 닦아보시지요 부처님이 열어놓으신 길이 보일 것입니다 그래 보지요 암담한 마음에 하소연이나 하러 갔다가 생각지도 못한 위로를 받으니 거칠분은 다 포기했던 어떤 기대가 꿈틀꿈틀 살아났다 보통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얘기라도 장삼을 걸친 혜량이 하면 단순한 얘기도 예언처럼 들린다 그래 사람의 운명은 아무도 모르는 거야 신국의 태자가 개에게 물려 죽을 줄 누가 짐작이나 했겠나 윤궁이 아직 이십인걸 잔뜩 고무되어 돌아온 거칠분은 생기를 찾아 골똘히 생각에 잠겼다 동륜이 죽었으니 금륜이 태자가 될 것은 자명한 일 그리고 금륜은 아직 미혼 처음부터 미실의 말을 들을 게 아니라 미혼인 금륜과 혼인을 시켰어야 했어 가슴이 쓰릴 만큼 후회스럽지만 지금도 늦은 건 아니다 하지만 애까지 낳은 청상을 어찌 태자비로 해량의 위로로 고무되었다고는 하나 거칠부의 생각은 거기까지였다 욕심이 난다 해도 차마 태자비까지 바란다면 욕이 돌 것 같았다 그러나 후비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동륜 때와 마찬가지로 금륜의 후비로 들어가서 아들을 낳으면 또 운명은 어떻게 달라질지 아무도 모르는 것 아닌가 거칠부는 윤궁이 원래 갈 길을 조금 돌아서 가는 것뿐이라며 마음을 다잡았다 하지만 정작 윤궁은 딸의 재롱을 보는 재미에 자신이 스무살의 꽃다운 청춘이라는 것도 청상이라는 것도 잊고 지냈다 아버지와 달리 권력도 명예도 관심이 없었다 태자가 살아있을 때에도 살뜰한 정을 나누지 못한 터라 별다른 외로움도 들지 않았다 오히려 갈등이 없어 편한 면도 있었다 그러나 본인은 의식하지 못해도 청춘의 향기는 은은히 풍겨 나왔다 은은한 꽃향기에 멀리서도 벌라비가 날아오듯이 꽃다운 윤궁의 향기에 한 사람의 그윽한 시선이 멈추곤 했다 세파를 곱게 넘어온 노년의 진종이었다 진종은 법풍대왕의 아우로 왕의 계승이 내정되어 있던 형 입종이 죽자 은근히 그 자리를 꿈꾸기도 했었다 입종의 아내인 지소와 가까이 지낸 것도 그런 내심의 사다 하지만 지소는 자신과 사통으로 딸 6명을 낳고 막상 왕위는 입종의 아들인 삼맥종을 생각하고 있었다 게다가 법풍대왕마저 조카 박영씨를 마음에 두고 있으니 뜻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 딸 6명은 지소 밑에서 자라다 세종에게 시집을 갔지만 미실에게 빠져있는 세종에게 소박을 맡고 출공하여 따로 산다 적적하게 지내는 진종은 가끔씩 입궁해 지소를 만나기도 하고 원로들과 담소를 나누기도 하지만 정사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처음 단아한 윤궁을 발견한 진종은 한동안 그녀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화려한 궁녀들에 비하면 마치 흙탕물 위에 청아하게 피어난 연꽃 같았다 어쩐지 이제껏 맡아보지 못한 향기도 나는 듯했다 동륜 퇴자의 후비로 청상이란 걸 알고부터는 측은한 생각도 들었다 진종은 화려하고 요염한 궁주와 후궁들 속에 유독 수수하면서도 음전한 윤궁이 자꾸 눈에 밟혔다 아이가 무척 귀엽구나 입궁했다가 퇴궁하던 진종이 딸과 후원해서 장난을 치는 윤궁에게 다가가 말을 건넸다 화들짝 놀란 윤궁은 운매무새를 수습하며 다소곳이 인사를 올렸다 내 몇 번 보아도 늘 아이하고만 지내더구나 가까이 지내는 궁주는 없느냐 예 미실궁주가 언니이긴 한데 언니가 워낙 궁사로 바쁘다 보니 아이하고만 지내게 됩니다 저 또한 그것이 더 편하기도 하고요 그래 다른 궁주나 후궁들보다 초신하고 소탈해 보이는구나 내 가끔 들러 모녀와 어울려도 되겠느냐 진종은 어머니의 치맛자락을 붙들고 있는 윤씨를 보듬 안아주었다 낯선 사람이라 겁을 낼만도 한데 윤씨를 해맑게 웃었다 마마께서 그리 마음 써주시니 황궁할 따름이옵니다 윤궁은 공손히 답했다 왕실 사람임에도 구원유가 몸에 뵌 다른 왕실 사람들과 달리 진종에게서는 푸근함이 느껴졌다 권력이나 위세에도 초연해 보여 긴장도 되지 않았다 그날 이후 진종은 종종 들렀다 태후궁이나 조정에 들렀다가 오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윤궁 모녀를 찾아왔다 윤궁은 진종을 아버지를 대하듯 스스럼 없이 맞곤 했다 딱히 외롭다고 생각한 적은 없는데 진종이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면 마치 허전하고 힘들기라도 했던 것처럼 말이 많아졌다 그 말을 진종은 때론 치근하게 때론 재미있게 들어주었다 제 얘기를 그렇게 관심있게 들어준 사람도 진종이 처음이었다 말이 많아지니 웃음도 많아졌다 말은 할수록 늘고 웃음은 웃을수록 밝아졌다 윤궁은 이제야 조율이 잘 맞은 가야금처럼 육감이 맞아 제대로 소리를 낼 수 있었다 진종은 윤궁을 아예 곁에 두고 싶었다 연로해 색을 즐길 수는 없지만 그저 은은한 향기를 풍기는 난초를 곁에 두고 완상하는 것처럼 기품있는 윤궁을 곁에 두고 말뻗이나 하면서 지내고 싶었다 성골인지 위로 정상 하나쯤 령으로 거두려면 거둘 수도 있었다 하지만 윤궁에게는 그런 우격 따짐은 하고 싶지 않았다 늙은이의 망령이라 비웃지는 않을까 망설이던 진종은 자신의 사가로 나와 말뻗이 나면서 지내지 않겠느냐고 조심스레 물었다 윤궁은 좀 뜨악했지만 본인은 아니라는 말에 마음이 동했다 궁관레이에 보이지 않는 암투와 질시 왕실법도의 번거로움 등을 숙명으로 받아들이며 지내야 하는 궁생활에 진력이 나기도 했다 령으로 취할 수도 있는데 조심스레 의향을 물어주고 그것도 내키지 않으면 그만두어도 좋다는 진종의 배려에 윤궁은 편히 의지하고 싶었다 윤궁은 아버지에게 진종을 모시겠다고 했다 의논이 아니라 통보였다 아버지는 놀라 머리를 흔들었다 금윤태자의 정비나 후비로 마음을 먹고 있단 터에 아무리 성골이라 하나 노년에든 진정이라니 거칠분은 궁생활이 정 힘들면 친정에 나와 살더라도 진종의 집으로 간다는 건 말도 안 된다며 윤궁을 설득했다 윤궁은 또다시 왕실의 실세와 연을 맺으려는 아버지의 야심에 멀미를 느꼈다 아버지의 뜻에 따라 아무 생각 없이 동륜 왕자에게 시집을 간 열여섯의 윤궁이 아니었다 윤궁은 아버지의 야망을 피해서라도 순순히 진종의 사가로 나왔다 진종의 사가는 문노의 집과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윤궁이 미실의 반의 반만큼이라도 사내들에게 관심이 있으면 가끔 늠름한 한 화랑이 낭두들의 후위를 받으며 오가는 것을 눈여겨볼 수도 있었을 것이다 또한 문노가 미생의 반의 반만큼이라도 여인들에게 관심이 있으면 인근에서 유일한 성골 진종 사가를 계집종 하나와 드나드는 참한 여인 하나를 기억에 남길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운명은 아직 그들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지 않았다 그렇게 운명은 아무도 모르게 다가오는 것이다 메마른 가지에 물 오르듯 윤궁의 감각을 여물게 해준 진종은 1년도 못되어 세상을 떠났다 윤궁은 입궁하지 않고 그 집에 눌러 살았다 함정에서 치른 즉위식 동륜 퇴자가 비명 횡사한 후 서둘러 국륜이 퇴자로 책봉되었다 시어머니 지소태우와 팽팽히 맞서 동륜을 퇴자로 책봉하는 데 성공한 황후는 동륜의 어처구니없는 죽음에 말문이 막혔다 딸 숙명이 이화랑이 아이를 낳고 출공을 선언했을 때 지소태우가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는 아들을 잃은 사도 황후가 처소에 집거하고 모든 문안을 사절했다 모두들 동륜의 죽음에 미실이 관여했다고 요망한 계집으로 내몰았지만 황후만큼은 미워할 수도 없었다 동륜에게 미실을 떠민 건 바로 자신이었기에 누굴 원망할 수도 없었다 그 미실마저 성 밖으로 피시는 마당에 마음둘 곳이 없었다 오로지 손자 백정만이 위안이고 기둥이었다 한때는 진굴정통인 만호의 소생인 것이 석연치 않아 미실화여금 대원신통의 손자를 얻고자 했으나 이제는 일점 혈육으로 삶의 전부가 두다시피 했다 공연히 일도 성사시키지 못하고 아들만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죄의식에 아비 잃은 손자 백정이 애틋하기도 했다 지소태우도 태자 책봉만큼은 사필귀정이라 생각했지만 기쁠 수만은 없었다 동륜 역시 친손자이고 보니 비통한 죽음에 마음이 아팠다 게다가 부왕의 애첩을 겁탈하려고 담을 넘다 개에게 물려 죽은 터라 드러내놓고 슬퍼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금륜의 책봉식은 성대했던 동륜 때와 달리 왕실의 수치를 봉합하기 위한 위로식처럼 소소하게 칠해졌다 월성을 벗어나 해궁에 머물고 있는 미실은 모처럼 망중한으로 지냈다 처음에는 황후가 되고 태후가 되는 꿈을 품었던 게 죄가 되어 유배라도 당한 듯 싶었다 굳이 아들딸 구별이 필요 없을 때는 아들만 주시다가 정작 아들이 필요한 때에는 딸을 주시는 하늘도 원망스럽고 하필 개에 물려 죽은 동륜 태자도 빙충 맞아 속이 쓰렸다 일편 단심으로 보살펴준 세종이 없었다면 제 성질에 복겨 많이 힘들었을 것이다 세종은 오히려 즐거웠다 오롯이 미실을 독차지할 수 있고 조용한 전혼 생활이 평화롭게 여겨졌다 이렇게 계속해서 필부로 살고 싶었다 세종의 헌신에 미실의 마음도 차츰 평온을 찾았다 그 배려에 고맙고 미안하여 다른 건 생각하지 않으려 애썼다 이대로 범부로 사는 것도 괜찮을 듯 싶었다 세종과 미실은 동륜에게서 낳은 딸 애송을 기르며 평민 속에 묻혀갔다 불길처럼 치솟던 지능재의 분노도 애통함도 세월의 담금질로 신압으로 가라앉았다 동륜의 죽음에 대해 진상을 소상히 밝히라고 추상같은 명을 내렸지만 스스로 궁주의 담을 넘다가 개에게 물려 죽은 걸 누굴 탓하겠는가 후궁 보명은 자신의 처소 담을 넘다가 변을 당한 터라 죽을 죄인을 자체했으나 아버지의 후궁으로 아들에게 몸을 줄 수 없다는 그녀의 정절이 무슨 죄가 되겠는가 그런 점으로 본다면 보명을 만나게 해주었다는 이유만으로 미실 또한 죄인으로 다스릴 일이 아니란 생각이 들었다 솔직히 그녀의 미색과 교태가 그리운 나머지 무의식 중에 그녀를 용서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사람은 믿고 싶은 대로 명분을 찾게 마련이다 지능재는 직접 궁밖 미실을 찾아갔다 너를 안지 않고는 잠도 이룰 수 없더구나 지능재는 벗어발로 마중나온 미실의 손을 잡았다 미실은 감괴무량하여 지능재의 손에 눈물을 떨어뜨렸다 미실은 중죄인으로 처벌받기를 청했다 천만다행으로 자신이 태자비나 황후가 되기 위해 태자에 접근했다는 건 밝혀지지 않았다 모름지기 태자가 미실의 미색에 빠져 지나치게 탐해 미실이 견디다 못해 보명을 쏘게 해서 그 지경을 당한 걸로 결론이 났다 어찌 생각하면 공연이 재발이 저려 피궁을 했지만 그렇더라도 동륜의 아이까지 낳았으니 죄를 청할 수밖에 없었다 잘못을 인정해서가 아니라 사랑을 도착기 위한 수단이었다 그녀에게 사담 이외의 사랑은 권력이었다 암 벌을 받아야지 너를 그리다 이렇게 쫓아오게 한 죄 두고두고 벌을 받아야지 어서 입궁을 서둘라 지능재는 미실을 끌어안은 채 동행한 대신들에게 명했다 세종과 미실의 유유자적했던 평민적 삶은 그렇게 1년도 못되어 끝이 났다 미실과 세종은 지능재를 모시고 환공했다 사도 황후는 눈물로 반겨주었다 미실 역시 손을 잡아준 황후의 손등을 눈물로 적시며 반가워했다 다들 해우의 기쁨으로 넘친 궁궐이지만 잠시나마 궁 밖에서 양민들처럼 미실을 독차지하고 오붓하게 지냈던 세종에겐 더없이 황량한 벌판이었다 허전함의 발길조차 헤매는데 듬직한 문노가 앞을 막았었다 아 문노공 전군마마 이제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군 모두 제자리를 찾은 게야 나만 빼놓고 모두 세종은 한숨과 함께 허탈하게 미소지었다 마마만 빼놓다니요 마마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 다시 자리를 굳건히 지키셔야지요 자리라니 다시 화랑도를 이끄셔야지요 그럼 다시 풍월주를 맡으란 말이요 아직 그 자리가 비어있었어 나는 당연히 부재가 순차적으로 올라있을 줄 알았는데 그럴 순 없지요 부재가 있더라도 원화를 원상태로 돌려놓고 정식으로 인수인계를 하셔야죠 그리고 설화랑 역시 미실 궁주의 일로 상심이 커 풍월주를 맡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화랑들이 마마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종은 의연한 문노를 지그시 바라보았다 누구보다 미실을 고소해하고 그녀를 따른 자신을 비난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모든 걸 원상태로 돌리겠다니 무슨 뜻일까 의구심이 들었지만 지금으로서는 화랑도밖에 마음붙일 곳이 없어 세종은 흔쾌히 문노를 따랐다 낭전에는 모든 화랑과 낭두와 낭도들이 도열에 있었다 모두 정복을 입고 도열에 풍월주로 맞아주는 낭도들을 보니 입궁하면서 들었던 소외감이 일손 풀어졌다 그 모두를 진두지휘했을 문노에게 의구심을 가졌던 자신이 부끄러웠다 세종은 모든 화랑과 낭두와 낭도들 특히 문노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다 허전한 마음을 붙잡아 준 것이 고마워 우선 풍월주에 앉기는 했지만 이미 떠났던 세종의 신심은 다시 정박하지 못했다 문노에게 심경을 토로하고 풍월주 자리도 그에게 내주려 했다 이것이 낭도들의 뜻이고 당연히 문노도 바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문노는 세종이 물러나는 것을 몹시 안타까워하며 물려준다 해도 풍월주는 부재인 서론랑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했다 부재에게 특별한 문제가 있지 않고는 관례대로 대를 잇게 하는 것이 화랑도의 위계를 세우는 것이라는 게다 세종은 다시 한 번 문노의 대범함에 감탄했다 앞으로도 끝까지 곁에 둘이라 다짐도 했다 결국 문노의 뜻대로 서론랑에게 풍월주를 넘기고 상선으로 물러났다 세종은 대범하게 보았지만 당사자인 문노의 속은 씁쓸했다 그래도 세종은 전군으로 위상도 있고 권력도 있어 풍월주로 모실만 했지만 서론랑이 풍월주가 되면 어쩐지 기강에 살 것 같지가 않았다 서론랑이 부재가 둘 때도 낭도들은 잘 따르려 하지 않았다 귀족 출신인 사다함의 보호로 그럭저럭 수습이 되긴 했지만 근본적인 불안 요인은 사라지지 않았다 문노 역시 사다함이 다 좋은데 제 2부 동복 동생 서론랑을 부재로 삼은 것 하나는 마음에 걸렸다 세종도 그런 분유기를 알고 있어 문노에게 자리를 넘기려 한 것이다 하지만 문노는 시기적으로 모양새가 좋지 않아 관례를 따랐다 자신의 신분도 내세울 게 없는 터라 서론랑의 신분을 새삼스레 문제 삼고 싶지는 않았다 다만 세종보다 더 미실에게 빠져 있는 게 불안했다 만에 하나 미실이 원화로 돌아오겠다면 뒤도 안 돌아보고 내줄 위인이다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문노는 풍월주가 된 서론랑보다 더 긴장했다 아들의 횡사로 애를 끓였던 진흥제는 몸이 부쩍 쇄약해지기 시작했다 미실을 품어볼 때마다 쇄약해진 몸을 의식하며 가진 탕약에 의지했다 임시 회복하면 미실과의 운우지정을 위해 소진했다 그런 악순환으로 진흥제 몸은 점점 식고 그럴수록 불같은 울화로 머리는 뜨거워졌다 미실은 어린아이 어르듯 진흥제를 어루만져 주었고 진흥제는 온몸과 마음을 미실에게 내맡겼다 정문은 사도 황후가 대리청정하다시피 하고 급한 문서는 미실이 처리했다 진흥제에게 권주화를 넘겨준 후 불심에만 의지하여 지내오던 지소태후는 진흥제의 흐려진 총기가 불안했다 점점 문안도 들어오지 못할 만큼 옥채도 허약해졌다니 왕실의 안위에 맞아 위태롭게 느껴졌다 아무래도 요부 미실이 독이 되고 있고 사도 황후가 방치한 탓인 것만 같았다 노골적으로 황후가 정무를 보다시피 하고 미실이 문서까지 결재한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는 눈에 쌍심질을 켰다 지소태후는 은밀히 이사부와 거칠부를 불렀다 지금 진흥제의 건강이 많이 악화된 듯 싶소 아무래도 요부 미실과 사도 황후가 진흥제의 명을 재촉하고 있는 것 같아 내 마음이 좌불안석입니다 두 분은 누구보다 진심으로 이 나라 안위를 걱정해 주실 분이기에 도움을 청할까 하고 듭시라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요즘 폐하께서 편전 회의에 나오시지 않는 날이 부쩍 늘어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옥채에 무슨 환우라도 있는 것입니까 그간 영토 확장을 위해 직접 정벌에 나서며 혈기를 쏟은 데다 동륜의 횡사로 분기와 애통함을 다스리지 못해 화병이 돋지 않았나 싶소 거기다 요부의 색사를 몸이 이기지 못해 기운을 잃은 게지요 내 안타까운 마음 이루 다 말할 수 없지만 주상은 다시 정무를 볼 수 없을 듯하니 부사를 단단히 해두어야겠소 궁들은 어찌 생각하오 아직 폐하께서 건지하셔서 아뢰없기 송구하오나 금륜 태자가 계시니 순을 밟으면 되지 않겠는지요 동륜과 금륜이 왕자로 있을 때 지소태우가 금륜을 태자로 책봉하려는 걸 알고 있기에 거칠분은 망설임 없이 말했다 의당 그렇지요 그런데 황후의 동태가 심상치 않으니 걱정입니다 제 오라비 놀이부를 이찬에 앉히고 조카 미실과 함께 모종의 음모를 꾀하고 있는 듯합니다 부끄럽게도 내가 낳은 세종도 요부 미실에 빠져 그쪽에 힘을 보태고 있는 눈치요 음모라면 세손 백정이 있지 않소 동륜의 소생 하지만 세손께서 보위에 오르기엔 너무 어린 나이입니다 사도가 섭정을 노리는 거지요 사도 뒤에는 오라비 놀이부가 있고 설마 거칠분은 지소태우의 노파심이 너무 심하다 싶었다 이사부도 같은 생각으로 얼굴을 마주보며 눈빛을 주고받았다 내가 공연한 트집을 잡고 있는 듯 보이시오 나 몸은 늙었어도 총기는 아직 쓸만하답니다 지금 황후가 정무를 대신 보다시피 한답니다 게다가 주상의 환호를 핑계삼아 아무도 접견을 못하게 한다니 우리 신국의 왕실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오 두 분께서 이 나라의 안위를 지켜주시오 금윤을 꼭 보위에 올려야 하오 태후는 간곡히 부탁했다 세월의 탓인지 불심이 깊은 탓인지 예전의 강인함은 사라지고 애절함만이 눈에 가득했다 염려 맛이 없어서 소신들이 있는 한 태자마마의 보위는 꼭 지켜내게 싸웁니다 이사부가 애틋한 마음으로 태후를 안심시켜 주었다 신부는 신하이지만 몸은 부부가 아니던가 마음 같아서는 피차 늙은 몸이나마 안고 다독해 주고 싶었다 또 한편 금윤은 외손자다 동윤과 태자 책봉을 놓고 갈등할 때는 적극적으로 지지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혼신을 다해 보유를 지켜주리라 다짐했다 거칠부 역시 동윤의 책봉 때는 황우로부터 딸의 테자비 제의를 받고 흔들렸지만 이제 동윤이 죽고 없는 터라 거칠 것 없이 금윤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 두 대신은 의기투합하여 태후에게 포필을 약주하고 물러나왔다 처음에는 지소태후가 아직도 권력에 미련을 못 버렸나 의심이 들기도 했다 그러나 진작부터 정계의 마음을 접고 불심의 의지에 지내오던 터이기도 하고 간국히 당부하는 모습이 진심으로 나라의 안유를 걱정하는 것이란 확신이 들었다 게다가 황우의 정무 개입이 심하다 싶어 언짢게 생각하던 참이기도 했다 대신들이 결정한 사안들이긴 하지만 왕이 아닌 미실이 문서를 결제하는 것도 마득 찬았다 태후의 의심과 걱정은 지당했다 두 대신은 황우궁을 주시하기 시작했다 태후의 말대로 사도 황우의 오라비인 노리부가 부쩍 궁출입이 잦았다 뿐만 아니라 몇몇 대신들과 자주 사사로이 만난다는 소문도 들려왔다 금윤 태자가 진흥재의 아들이 아니라 이화랑의 아들일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다시 놔둔 것도 그 즈음이다 금윤의 어머니인 숙명이 이화랑과 사통하여 아이를 출산하고 출공한 것을 빗대 금윤도 이화랑의 아들일 거라는 추측인 게다 사실이라면 금윤은 왕손이 아니기에 왕위를 이을 수가 없게 된다 거칠부와 이사부는 중신회의를 열어 해괴한 소문을 낸 무리들을 발본 세권하여 차명에 처해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의 소문을 퍼뜨리는 것은 신국의 왕실을 어지럽히는 소행으로 영모죄로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다 몇몇 대신들이 목소리를 보태 조사의 강도를 높이자 소문은 신압으로 꼬리를 감추었다 미실이 진흥재 처소에서 꼼짝 안차 세종이 놀이부와 자주 만나는 눈치를 거칠부는 놓치지 않았다 언젠가 문노화랑이 절친한 세종에 대해 납득이 안 된다며 고개를 저은 적이 있었다 의리로나 기계로나 다 좋은데 단 한 가지 미실에 대한 헌신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다 거칠부 자신이 보기에도 세종의 태도는 불가사이한 일이다 전장에서 보면 분명 장수다운 면모를 보이는데 어찌 미실이라면 그리도 오금을 못 펴는지 아무리 남자의 입장에서 이해해 보려고 해도 정도가 지나쳐 보였다 어머니인 지소태후보다 어머니의 정적인 사도황후의 편에 서는 것도 사도황후의 조카인 미실 때문이다 지소태후도 고개를 흔드는 일이다 거칠부는 진흥제가 이대로 계속 정사를 돌보지 못한다면 양위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심중히 들었다 정황후로 보아 그 시기가 가까워진 것 같았다 태후의 근심처럼 행여라도 열 살도 안 된 백정이 보위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놀이부는 오히려 어린 조카를 대신해 섭정할 궁리로 황후궁을 제집 드나들 듯하는 모양인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미리 못을 박아야 했다 이사부, 탐지, 서력부 등 중신들이 금윤태자를 자주 배활하게 하고 국사를 논의할 때는 금윤태자를 꼭 배석하게 했다 다음 우왕임을 확실하게 주지시키려는 의도와 예의였다 아예 그 누구도 다른 생각을 할 수 없도록 시위를 해두자는 것이다 조정의 거칠부와 이사부의 힘을 견제할 세력은 아직 없다 지소태후의 간국한 부탁으로 금윤태을 보필하면서 거칠부의 마음엔 또 한 번 바람이 일었다 이제는 자신의 야망이 아니라 청상인 딸을 생각하는 아비의 마음이다 처음에는 제 자신의 야망도 조금은 있었지만 윤궁이 그것에 반발하여 진종 사가로 나가고 난 후 차츰 야심을 접고 딸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생각했다 금윤태은 아직도 정식으로는 혼인을 하지 않았다 혜량의 말대로 윤궁이 이제부터 제 팔자대로 사는 것이라면 그 팔자를 한 번 시험해보고 싶었다 금윤태의 정비가 된다면 바로 황후가 되는 것이다 동윤태을 사위로 선택한 건 자신의 팔자지만 윤궁의 팔자는 금윤태을 택할 수도 있는 게 아닌가 거칠부는 사도 황후가 왕위를 위한 어떤 모의도 할 수 없도록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보았다 병부의 수장이 된 세종전군과 풍월주 설원랑을 손해준 미실은 왕의 권력까지 대행하며 꿀맛 같은 세월을 만끽하고 있었다 명색분인 왕을 대신해 내정을 장악한 사도 황후 역시 권력의 달콤함에 재져 지냈다 그러나 그 맛을 오래 향유하기는 힘들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 권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금윤태자 대신 손자 백정을 보위에 올려야 하나 거칠부를 중심으로 이사부, 탐지 등 진흥제가 가장 신이 많은 중신들이 태자를 호위하고 있는 이상 방법이 없었다 금윤희이 이화랑의 아들일지도 모른다는 비방도 더 이상 먹기지 않았다 이빨 빠진 호랑이라 하나 지소 태우가 총기를 돋우고 지켜보고 있는 것도 무시할 수 없었다 오라비 놀이부도 상당한 세력을 규합하고는 있으나 이제 아홉 살인 손자 백정으로는 명분이 안 샀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보위인은 태자에게 넘긴다 해도 실권은 놓치고 싶지 않았다 사두 황우는 중신인 오라비 놀이부보다 새궁인 조카 미실을 더 믿었다 모처럼 짬을 내어 황우는 미실과 다과상을 마주하고 앉았다 이 떡 꿀에 찍어 먹으니 무척 맛이 있구나 예 마마 미실아 이렇게 꿀에 찍어 먹다가 꿀이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 그냥 먹지요 뭐 그렇겠지 그때 떡 맛은 어떨까 그야 밋밋하겠지요 그래 밋밋하긴 해도 구수한 맛이 있어 그런대로 먹을 수는 있겠지 그런데 말이다 권력의 맛은 어떨 것 같니 예 무슨 말씀이신지 지금 우리가 노리고 있는 세력 말이다 꿀보다 달지 않더냐 그런데 이 세를 잃으면 떡 맛처럼 밋밋하나마 그냥저냥 지낼 수 있을 것 같니 글쎄요 권력의 단맛은 꿀바른 떡 맛과 달리 잃으면 밋밋해지는 게 아니라 쓰디쓴 맛이 될 게다 어찌나 쓴지 차라리 단맛을 보지 않았던 것만 못하게 되지 아 예 너는 우리의 세력이 얼마나 갈 것이라 보느냐 그야 폐하가 생존해 계실 때까지겠지요 그렇지 그만큼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고 하우면 대비를 해야지 단맛을 보았으니 그 맛을 잃으면 쓴맛을 보아야 하는 건 자명한데 얼마나 쓸지는 상상도 못할 것이다 그러니 가만히 당할 수는 없지 않겠니 미실은 긴장하고 굳은 표정을 짓는 황후의 얼굴을 응시했다 분명 의미심장한 의중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게 무언지 종잡을 수 없어 경청하겠다는 표정만 지어보였다 백정을 보위에 올리면 만사 형통이지만 너무 어린 데다 태후와 중신들이 금륜을 호위하고 있으니 그는 어려울 것이다 말을 끊고 물을 마시는 황후를 따라 미실도 침을 삼켰다 어쩔 수 없이 포위는 태자에게 물려주지만 지금 진흥제처럼 금륜을 우리의 손에 넣으면 새는 유지할 수 있다 무슨 뜻인지 알겠느냐 황후는 내리깔았던 눈가풀을 들어올려 미실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미실은 그제야 황후의 야심을 깨달아 천천히 구개를 끄덕였다 하우면 제가 금륜을 그렇지 할 수 있겠느냐 얘기지 못한 질문이라 당황했지만 황후의 논리를 헤아려 미실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예 마마 두 여인의 예리한 눈빛이 상대방의 눈동자에 반사되어 더욱 빛을 내었다 금륜을 손에 넣으라는 황후의 말은 장차 황후 자리를 꿰찰하는 것인데 대답은 했지만 과연 해낼 수 있을지 미실은 마음이 조였다 다행히 테자비가 있었던 동륜과 달리 금륜은 아직 미혼이라 그때보다는 수월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서론랑에게 얻은 보종까지 네 번이나 출산한 몸인데 궁밥까지 나가 색을 즐긴다는 금륜을 만족시킬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다 하지만 잡았다 놓친 물고기는 실제보다 훨씬 크게 느껴지기 마련이다 게다가 놓쳐 다시 잡을 수 없는 물고기라면 그 물고기는 용이 된다 미실로서는 용이 되어버린 황후 자리를 다시 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온 것이다 결코 이번만큼은 놓칠 수 없다 설사 일이 잘못되어 죽는다 해도 황후 외에 이룰 수 있는 건 다 이룬 터라 회안은 없을 것이다 미실은 전투를 앞두고 창검을 닦고 벼르는 장수처럼 가진 요초와 향유로 몸을 다듬고 또 다듬었다 진흥제의 총기와 기력은 날로 쇠락하여 갔다 미실이 곁을 지키고 황후가 처소를 지키며 왕의 침전을 통제했다 중신들은 양유를 위해 분주히 움직였고 미실과 황후는 자신들의 내밀한 계략을 위해 은밀히 움직였다 계략은 음모에 가까울수록 겉으로는 더 평온했다 골 밖 야행에서 돌아오던 금윤태자는 뜻밖의 미실을 만나 깜짝 놀랐다 일부러 태자군 길목을 지키고 기다린 눈치다 진흥제 처소에서 꼼짝았던 미실이 호젓한 밤에 은밀히 찾아와 태자는 순간 긴장했다 미실 궁주 아니시오 예 태자 마마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나를? 예 마마 야행을 나가신 것 같아 예서 기다렸는데 행여 안 들어오시면 어쩌나 마음 졸이고 있었습니다 왜 아바하 마마께 무슨 일이라도 있소? 태자는 가슴이 덜컹 내려앉았다 그렇지 않아도 밖으로 돌면서 늘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어쩌나 이러다 임종도 못하는 것 아닌가 조마조마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예서 이럴 게 아니라 소신의 처소로 모시고 싶사옵니다 잠시 발걸음을 돌려주시옵소서 미실은 상글거리며 다소곳이 허리를 굽혔다 상글거리는 걸로 보아 당장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래도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이라는 것으로 보아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건가 싶어 태자는 미실을 따라 말로만 듣던 미실 궁으로 갔다 내실에 들어선 순간 은은한 향이 몸을 감싸 정신이 아득해졌다 구월 밖까지 나가 황음을 즐겨 보았지만 이런 향은 처음이었다 과연 아버지 진흥제 숙부 세종 형 동륜까지 아니 내루라 하는 화랑들까지 녹아들만한 이유가 있어 보였다 많이 당황하셨지요 좌정하시지요 야심한 밤이라 소찬을 준비했습니다 미실은 금윤을 다담상으로 이끌어 앉혔다 태자는 나긋나긋 움직이는 미실의 몸짓에서 홀린 듯 눈을 떼지 못했다 아바마마의 환호는 자두가 있소 그만그만 하십니다 자나깨나 왕실과 나라만 걱정하십니다 왜 안 그러시겠소 그런데 야심한 시각에 어인일로 나를 보자 했소 혹여 아바마마께 무슨 일이라도 있는 게요 폐하께서 늘 나라의 안유를 걱정하시는 중에도 태자마마에 대한 당부를 잊지 않으시곤 했지요 황송하옵게도 폐하께서는 미천한 소신과 정사를 논하시곤 하는데 태자마마께도 헌신할 것을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술을 따라올리며 짖는 듯 마는 듯 미소를 머금은 미실의 인매에 태자의 마음은 서서히 뜨거워갔다 헌신하라는 뜻이 무엇인가 정사를 의논하라는 건가 아니면 색궁으로서의 소임을 말하는 것인가 태자는 아리송했다 기왕이면 색궁으로서의 소임이길 은근히 기대했다 미천하다니 그대의 명미남은 금성이 다하는 바 아니요 색신으로 여러 윗전을 모시다 보니 이런저런 눈치가 늘고 어깨 너머로 이 긴 견문이 그런 대로 쓸만했던가 봅니다 요즘 마마께서 자주 궁밖 야행을 즐기신다는 말을 들었사옵니다 아 뭐 그저 궁은 어수선에서 가끔 미행을 나갔소 금윤은 뜨끔했다 아바마마가 자신의 비행을 알고 무슨 질책이라도 전하려나 싶어 변명처럼 더듬더듬 말했다 그래 마음줄만한 데라도 찾으셨는지요 글쎄 태자는 교퇴를 부리며 생글거리는 미실의 사근사근한 음색에 점점 호흡이 가빠져 대꾸할 말을 찾지 못했다 따라 놓은 술잔을 들어 한입에 털어넣었다 미실이 다시 술잔을 채웠다 환우 중에 계신 폐하를 모시면서 불충하온 줄은 알지만 그래도 보위에 오르실 태잘마마께 없어 밖으로 도시는 걸 새궁인 제가 보고만 있을 수는 없사와 마마를 모셨습니다 미실은 눈꺼풀을 내리며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길고 흰 목덜미에서 빛이 났다 태자는 눈이 부셔 바로 보지 못하고 견눈질로 보았다 아님 뭐 그럴 것 없어 폐하의 옥체나 지극정성으로 보필해 주시오 당연히 그래야겠지요 어서 괴차시오 정사에 임하시길 축소합니다 폐하의 옥체도 태자마마의 옥체도 제겐 모두 왕실의 옥체로 지극정성으로 모셔야 할 소임이 있지요 부디 그 소임을 다할 수 있게 유노하여 주옵소서 미실은 채운 술잔을 들어 공손히 올렸다 태자가 술잔을 받아 천천히 마시는 동안 미실은 저고리를 벗었다 치마단에 눌린 전무덤이 봉긋하게 드러났다 궁밖까지 나가서도 몸에 변중만 울리고 성욕을 채우지 못하고 돌아오던 태자는 술과 침을 함께 삼켰다 미실이 다가와 사분사분 태자의 옷을 벗겼다 따뜻한 입김이 귓불을 스치며 은은한 채취를 품어냈다 침이 채 넘어가기도 전에 신음이 터졌다 미실이 제 치마단을 풀어내고 태자의 목을 감아 안았다 태자는 으스러지게 미실을 끌어안았다 이가 꼭 맞는 합과 뚜껑처럼 어쩌면 품에 그리 꼭 맞는지 태자는 이가 으드득 갈렸다 이랬구나 아버지가 작은아버지가 형이 금윤은 매끄럽고 폭신한 미실의 몸을 희롱하며 감탄했다 미실은 태자의 품속에서 고물고물 움직여 주었다 가녀린 손가락으로 태자의 머릿결을 쓰다듬고 등을 쓸어주었다 참숯이 이글거리는 대장간 화덕에 담금질되는 쇠부치처럼 몽실한 미실의 젖꼭지는 태자의 달궈진 입속을 드나들며 제 몸을 담금질해 무기로 만들었다 꼿꼿해진 태자의 음경을 허벅지로 끼고는 아녀자의 힘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조여주었다 조여서는 빠질 듯 당기고 당겼다가는 풀어 태자의 힘을 고스란히 한 곳으로만 모이게 했다 다른 여인과 잠자리에서는 제 힘으로 욕망을 채우려 했지만 미실은 아무 힘도 쓰지 못하게 했다 아니 쓰되 저절로 쓰이게 유도했다 그냥 미실에게 몸을 맡기면 되었다 설사 그녀가 죽이면 죽을 수도 있을 만큼 온몸을 내줄 수밖에 없었다 그날 밤으로 미실은 태자를 완전히 제 사람으로 만들었다 중신들 눈에 안 띄게 제 처소를 찾아달라는 미실의 청을 태자는 피차 바라는 터라 굳게 지켰다 중신들이 미실을 못마땅히 하기도 하지만 자신 역시 아버지가 환호 중이라 미실공을 은밀히 찾을 수밖에 없었다 가야를 복속시키고 북으로는 한북의 마흔년까지 장악해 크게 용토를 확장하고 불교를 부흥시키는 등 많은 업적을 남긴 진흥제는 43살의 나이로 어머니보다 먼저 승하했다 임종은 사도황후 혼자 했다 이때 미실은 사도황후의 밀명을 받아 미실공에서 태자를 모시고 있었다 연락지경에 빠져있는 태자에게 미실은 애절하게 청했다 마마 제 아무리 많은 분을 모셨지만 마마만한 짝은 없었사옵니다 앞으로는 마마 한 분만을 모시면 죽어도 원이 없겠나이다 태자 역시 바라던 바이다 이런 여인을 늘 품에 안고 있으면 그게 곧 천국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아버지의 후궁이요 숙부의 아내이며 색공인지라 혼자 차지할 수는 없었다 나 또한 그대를 그 누구에게 내주고 싶겠소 허나 폐하의 색공이요 작은 아버지의 아내를 내 어찌 혼자 차지하겠소 이미 폐하의 옥체는 쇠잔하시어 제 몸이 필요없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곧 승하하실 것입니다 당연히 마마가 보위에 오르시겠지요 그러면 저를 황후로 맞아주옵소서 황후라면 오로지 폐하만을 모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마 제 소원을 물리치지 마옵소서 미실은 교태어린 목소리로 태자의 품속을 파고들었다 권좌를 내놓으라는 것도 아니고 아내로 맞아달라는 것쯤이야 못 들어줄 게 없었다 그러면 황후에게 그 누가 색공을 들라 하겠는가 태자는 속으로 괴자를 불렀다 황후라 그렇군 내가 보위에만 오르면 내 아내야 내가 택하면 그만 아니겠소 신국의 국모에게 색공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 내 약조하리다 참말이옵니까 신국의 왕께서 호언을 하시진 않겠지요 오호 신국의 왕이라니 엄연히 배하가 계시온대 그 무슨 망말인가 물론 배하가 계시긴 하지만 곧 마마가 보위를 이으실 테니 조금 앞당겨 말씀드린 것입니다 분명 약조하셨습니다 알겠소 그날이 언제일지 그대의 마음이나 변하지 마시오 태자가 미실의 몸을 마음껏 탐하고 막 자리를 터는데 사도 황후가 들이닥쳤다 태자는 허둥지둥 옴매무새를 가다듬고 정중히 맞았다 태자가 고개를 숙인 순간 황후는 미실에게 은밀한 눈빛을 보냈고 미실은 고개를 까딱하여 응소했다 황후마마 드디어 제가 소망을 이루게 되었사옵니다 마마 마마 정년 꿈은 아닌지 태자 마마께 확인해 주옵소서 미실은 너무도 감격한 나머지 눈물을 글썽이며 황후에게 응석을 부렸다 천하에 못할 게 없는 미실 공주가 무슨 일이기에 이처럼 감격하는 것인가 마마 여기 계신 태자께서 장차 보위에 오르시면 소신을 황후로 삼겠다 하셨사옵니다 궁주 지금 황후라 했는가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 줄 알 텐데 더구나 자신의 신분이 어떤지 잘 알면서 그 같은 망언을 하는 겐가 황후는 짐짓 언성을 높여 나무랬다 황후마마께 어찌 제 임의로 황후짜리를 입에 올리겠는지요 태자 마마께서 방금 금과 옥조 같은 약조를 해주셨사옵니다 참말이오 태자 태자도 아시다시피 미실은 색공이긴 하나 폐약계 없어 모든 정사를 논의하는 가장 신이 많은 신하요 대신들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공신입니다 설마 색정에 홀려 실언이라도 하신 건 아니시겠지요 황후는 매서운 눈매로 태자를 압박했다 실언도 아니지만 만일 실언이라 했다간 왕실의 체면이 들추어지고 아버지의 후궁이오 숙보의 아내를 범한 폐륜을 들먹이며 다그칠 것이 분명했다 동륜도 허망하게 죽었지만 그 이유 때문에 동장조차 받지 못했다 실언이라니요 다만 먼 후일을 약조한 것입니다 먼 후일이라니요 입에 담기 망측하오나 폐약계 없어 승하하신 후 태자는 스스로도 불충한 말인지라 말끝을 잊지 못했다 그러면 미실 궁주의 말이 진정이라는 말씀이군요 미실은 사사로 인은 제 조카입니다 황후이자 이무인 제게도 확실하게 약조해 주시겠소 태자는 빨리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다 당장 그러겠다는 것도 아니고 후일 그러겠다는 것인데 약조를 못할 것도 없었다 예 마마 그럼 곧 시행하시오 조금 전 폐약계에서 붕어하셨소 예? 아바마마께서? 태자는 눈앞이 아득했다 불쌍 무릎이 꺾였다 함정에 빠졌다는 걸 깨달았지만 어서 하라는 대로 하고 아버지께 달려가고 싶었다 태자가 임종을 못하시여 아직 붕어를 공표하지 않았소 속히 침전으로 가시여 폐하의 마지막 용안을 뵙고 붕어를 공표하시오 다시 한번 못을 박는데 이제부터 미실은 새 왕의 황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오 얼음장처럼 싸늘한 사도 황후와 교태어린 미실이 앞장서 태자를 황후궁으로 안내했다 진흥제는 이미 숨을 거둔 뒤였다 금유는 그제야 아버지 시신을 붙들고 통곡했다 사도 황후와 미실의 곡도 이어졌다 때론 곡이 노래로 들릴 때가 있다 황후와 미실은 행여 그런 속내가 비칠까 마음을 다잡고 성심을 다해 곡을 했다 비로소 국상이 선포되었다 아들로서 태자로서 국왕의 임종을 못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위해 금윤은 사도 황후와 미실의 지시에 따라야 했다 그 덕에 외부에는 충실히 임종을 지킨 것으로 보였다 두 여인은 정성껏 국장을 준비했고 금윤을 극진히 섬겼다 금윤의 즉위식도 순조롭게 이루어졌다 만일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있던 지수태후와 거출부 등 중신들은 황후의 헌신적인 태도에 의아해했다 미심쩍긴 했지만 그녀의 속내는 짐작도 못하고 다행으로만 여겼다 진지왕으로 등극한 금윤은 그렇게 함정에서 정무를 시작했다